오늘은 저번에 단감 깍두기를 담았는데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단감 깍두기를 다 먹어치웠어요. 한 냄미 담은 게 한 3일 만에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단감 깍두기를 담는 중이에요. 단감을 따다가 지금까지 시컨 먹고 또 이제 단감 깍두기 좀 담고 또 오늘은 이제 후라이드 치킨 하려고 그래요. 닭을 조금 감자 전분에 묻혀가지고 후추하고 소금 간 한 다음에 계란 하나 깨놔서 지금 후라이드 치킨, 단감 깍두기에 후라이드 치킨 먹으려고 그래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닭게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닭게장 밥에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메뉴는 단감 깍두기에 후라이드 치킨이에요. 후라이드 치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후추하고 소금 간 하고 생강 마늘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감자 전분, 계란 하나 깨놓고 감자 전분에 주물러 이렇게 놨어요. 여기는 이제 단감 깍두기 지금 담으려고 며칠 전에 담았는데 다 먹었고 3일 만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단감으로 깍두기 만든 중에 이제 다음 우리 엔소리만 들으면 결혼할 때까지는 감사합니다.